빠빠빠빠 자 여러분들은 오늘의 볼 거는 뭐냐면은 주만해랑 배그에서 영어 안 쓰고 게임하기 이야 이제 줄임말 같은 것도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줄임말? 아 줄임말까지는 솔직히 줄임말인데 영어가 들어가면 안 되지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건 맞는데 이제 세종대왕님도 들었을 때 웃으실만한 줄임말은 오케이 그런 게 뭐가 있죠? ㅎㅎㅎㅎ 자 일단 룰은 이래요 한번 영어를 쓰면은 상대방한테 지적을 다한다 5만원 5만원? 만원으로 하면은 너무 막 뱉으려나? 근데 만원으로 하고 말을 좀 많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말을 많이 한다기보다도 어차피 둘 다 비슷하게 실수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냥 5만원으로 딱 하고 그럽시다 그리고 힐 하면은 5만원 자 그럼 이제부터 생존 90명 되면은 스타트 할 겁니다 오케이? 유납생 이해했어요? 언더스탠드야? 테이고! 테이고는 영어 아니지? 영어죠 아 테이고가? 테이고가 뭔데? 그럼 호랑나 과자라고 하면 될까?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말을 들었어? 잠깐만 아 나 나 나 렉이 조금 어? 템들이 안 뜨는데요? 그거는 알바 아니고요? 너무 하시네 아 사람! 어? 내x3 어? 내x3 빨리 찍어봐 어? 사람! 예? 거짓말은 하지 맙시다 진지하게 해야지 시작한 게 노른신데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이제 90명이니까 시작한 거예요 응 주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20초 이상 말 안 하면은 경고 한 번 경고 두 번이면은 5만원 바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시청자분들이 잘 그리고 매니저 어 나왔고요 실세대 한 건 얘기해도 되잖아 아니 매니저 나왔죠 매니저 나왔죠 마이너스 5 총 중에서는 엄마 16명이 좋나요? 하시는데 엄마 16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안 좋아요? 총 중에서는 엄마 416명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는요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나 어우 다 영어야 다 이거 일단 제가 뱉어볼게요 이 총 좀 한 번 봐주세요 예예 이 총 이 총 한 번 봐주세요 이 총 어떤가요? 이거는 김계정 2명 하하 자 여러분들한테만 공개하는 최초 공개하는 정말 좋은 영어 아닙니다 존버자리 아하하하 예 딱 중앙 터미널요 어 터미널 나왔고요 아 개빡치네 진건다리죠 진건다리죠 여기 야 여기는 맵 개발자가 와도 여기는 어 맵? 나왔고요 하하하하 형 오늘 어 느낌 안 좋네 근데 지금 자기장이 안 걸쳤기 때문에 갑시다 아이고 뭐야 뭐야 뭔데 어디 어디야 우리는 이 맵이 제일 좋은 듯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맵? 맵? 하하 나 어이없네 아 신공간 이름이 뭐였냐고요? 저기요 호랑아가자 하하하하 공간입니다 우리는 역시 녹색종글이 좀 더 오케이 오 게임 나왔고요 어쩔 수 없다 나는 여기서 사람을 많이 학살해서 한탕을 해야겠어 어디어디어디아 내가 아니 무슨 어디어디아 아니요 어디로 갈까? 어디가 좋을까? 좀 사람 많은데 여기가 볼래? 차라리 여기 멀리서 네 하나 따라오거든요 집중하세요 네 이번 밤에 적용은 없는 거 같은데요? 따라왔다니깐요 좋죠 소리 가까운데? 너 쏘는 거? 말 쏜 건가? 공수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어 같이 도와주지 님 조끼 뭐예요? 조끼는 영어 아닌가요? 에? 하하 참나 저 지금 어디서 방송하고 있냐면은 보라색이랑 빨간색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무례하니 접근을 했을 거 같거든요 근데 이번 밤은 없는 거 같던데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주변에 많이 내릴 일이 없는데 엄청난 숫자가 내렸거든요 사람이에요 아니네 거기 앞에 있어요? 사람 아니라며 가서 죽여야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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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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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거기 앉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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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넣어 죽였어? 아아악 하하하하 아 진짜 자 5만원 깎아주세요 저분 거 이거 같은 팀 아니었습니까? 우리 이렇게 속임속임이 있습니까? 같은 팀은 맞는데 이제 팀이요? 아 왜요 양심 왜 팀 아 그대로 두면 될 거 같습니다 관리자님 아우 아 바보는 아니었네요 오 저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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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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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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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잡았으니까 오케이 아아아아 와 히트인데? 대박 터뜨리는 거 나왔어 어 근데 히트요? 히트? 아 이거는 이거 대화창을 보셨는데 아니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내에서 이렇게 되새김질 해보니까 아 네 전두룹이 그 정도로 잘 돌아간다고? 아니죠 당연하지 아 이거는 정말 양심이가 되새기다가 나온 거 양심이 개색이요? 아 이거는 조금 아 이거는 이건 내 뇌에서 나온 거 맞습니다 어 많으셔서 좋겠어요 어 뭐야 뭐야? 어 쏜다 쏜다 어 이 정도 와 어디야 좋아 어디야 자 깎아주세요 아니 이렇게 같은 공지끼리 이렇게 말도 안 해주고 이렇게 싸버리면 아니 뭐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거기서 안 잡는 게 더 공지를 생각 안 하는 길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니까 한 대 때려줘요 그만했네? 이건 누구 때리라는 거죠? 총으로 때리면 될까요? 어 비행기 두 대 지나가는데? 울폭 하나 내려주지 않을까? 욕심부려봐? 어 저 따라오세요 어 이거 잘하면은 먹을 수 있을 수도? 근데 어디 있는데요 봤어요 뭐? 떨어지는 걸? 대신 얘기하는 거야? 네 아 비행기를 봤다고요? 아 비행기 봤다고요? 원시인이세요? 원시인도 아니고 그게 신기해 비행기 지나가는 게? 아 두 대나 지나가길래 그래요 앞으로 비행기 지나가는 거 말고 보급을 봐주세요 보급을 바뀌어요 아 좋아요 아 우리 이거 몇 명으로 돌렸지? 90 몇 명 있었는데? 아니 아니 시작할 때 아 씨 아니 아니 팀 몇 명으로 돌렸지? 어 팀이요? 아 진짜 짜 아 진짜 2명이냐 4명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 이걸 이해 못 해가지고 말려버렸네 이거를 근데 나한테 역으로 저거 하려고 했던 거지 던질려고 했던 거지 아 진짜 열받아 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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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주 좋아요 벌써 14명? 그리고 그냥 침묵하고 그냥 치킨 노려보는 건? 아 치킨이요 아 진짜 아 좋아요 그거 오케이 아 좋아요 쟤네들 자기장 밖이라 올라올 텐데 쟤네들 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소리 안 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올라오는 건 해줘야죠 해주지 말고 해주길 기다리죠 하다가 이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잡고 쟤들끼리 쟤네들을 해주면 돼요 아니면 여기서 해도 되고요 어차피 쟤네들 잠겨있는 듯 어디있죠? 여기 어딨는데? 그냥 올라가 있잖아 쟤네들 못 닦으면 무리가 위험해요 잘하잖아 우리 오! 오! 오른쪽이야 오른쪽 오른쪽 저거 그거 아니야? 4명? 큰 거 4명 어 큰 거 나도 한번 터트려봐 큰 거 4명 나 큰 거 4명 한 번 간다 아니야 아니야 굳이 하지마 어떻게 이렇게 소리가 안 들을까? 저기 거기 뒤에 있거든요? 여기? 네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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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던진다 나 던진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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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게 던져서 던져서 그쪽 가지마 그쪽 가지마 그쪽 가지마 아니 그게 안 맞아요 우리한테 맞아요 그거 튀어 뒤로 튀어 도망가 아니 아니 우리만 맞는다고 도망가 도망가 진짜 큰 거 오셨네 나 나쁘지 않았어? 나빴는데요? 어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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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제발 파이팅 파이팅 어? 내가 어딘지 알렸어 뭐야 이건 뭐야 호잉? 뭐니? 어이? 방금 찌쭈 그런가봐 찌쭈야 내 앞에 있어 내 앞에 있어 야 너 일단 이 바위 뒤로 좀 올래? 나 원안에 들어가게 아 그래요 그래요 아 조진거 같은데 아니야 우리 지금 2대1이잖아 1대1이야 너 지금 아니야 아니야 1대1이야 야 일로와 살려줄게 아니야 아니야 너 자기랑 들어가 그냥 들어가 죽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제발 해 치킨 치킨 제발 제발 들어올 수 있어 너? 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이 바위 뒤에 있나?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몰래 죽는 소리가 나요 이거 내가 가야되는데? 어 뛰는 척 하다가 이렇게 뛰는 척 하다가 이렇게 뛰는 척 하다가 이렇게 아 씨 얌생이네 얌생이 굴굴 어 쟤 내 위치 모르나? 아 모르는데? 그냥 들어가 무시성아 들어가 얘 위치 없으신다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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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가 들어가 아 들어가 들어가 어 저 바위 뒤에 있나? 아 그런가 보다 어 이거는 완전 유리한데? 그러게 내가 좀 더 중앙이긴 해 어 그니까 있어 그냥 있자 어 여기 있으면 될 듯? 어차피 와야되잖아 쟤 어 연막이 연막이 그래 그래 와와와와 뛰어라 와와와와와와 기어 가는거 아니야? 오 CSS 도안 끝난 때 뭐라고 했죠? 감탄사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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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있는지.. 내 옆에서도 뒹굴뒹굴 걸리고 있었어 야.. 나 있는지도 몰랐다 얘 야 앞에서 계속 비볐네 야.. 하하핳 대놓고 있었네 그래도 착한 적영로였다 그래 이런 적영의 환영이죠 바로 옆에서 계속 돈다닐 발소리가 계속 나는거야 내가 하나 왔다고 했잖아 우리 옆으로 이가 봐, 여기 옆에 바로 내렸다니까 왜 이렇게? 아까 봤던 사람이 저 사람이야 응 그래서 내가 이걸 잡으러 갔는데 없어진 거야 와 그러고 끝까지 쫓아간 거? 의지의 한국인이다 의지 자 오늘 이렇게 즐겁고 신나게 내기를 진행했는데 아 그냥 0대0으로 이렇게 막을 내려버렸어요 왜 그렇게 고생을 했나 우리는 유바! 유바! 아 씨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이거 좀 보호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에요 영상 봐줘 보호가 주세요 안 본다구요? 뚜뚜뚜뚜뚜 어? 꽉